경기도의 두 번째 경기 이동노동자 쉼터가 오늘 7일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문을 열고 운영됩니다. 남녀 휴게실과 카페, 각종 상담실과 같은 복합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으며, 대리운전이나 택배기사와 같은 이동노동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입니다. 이동노동자들에게 편안한 휴식처의 제공은 물론 노동법률이나 일자리 상담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 복합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갈 예정입니다.